안녕하세요 축구화의 모든건 올댓부츠입니다 최신 축구용품 소식을 전해드리는 부츠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해외축구선수들 사이에서 축구화가 찢어지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최근에 축구선수들이 직접 인증한 축구화는 x스피드플로우.1입니다 빠른 선수를 위한 이 축구화는 어퍼가 정말 얇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약해보여도 아디다스에서 내구성 테스트를 진행한 후에 출시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에버턴의 밀스 은쿤쿠와 산토스의 루카스 브라가는 자신의 SNS에 축구화가 찢어진 것을 공개했습니다 x스피드플로우.1의 어퍼 찢어진 문제는 SG스터드에 발표했을 때 일어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습한 천연잔디에서 경기를 뛰는 프로 선수들은 SG스터드를 착용하는데요 선수들의 SG스터드에 어퍼가 밟히거나 긁혔을 때 특히 직각으로 밟혔을 때 어퍼가 찢어지는 현상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루카스 브라가 선수처럼 어퍼의 구멍이 뚫리는 경우는 예전 TN4 레전드7에서도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안토니오 루이디거가 사진을 공개한 적이 있죠 이런 경우는 어퍼의 두께가 어느 정도 두꺼워도 SG스터드에 밟히면 발생하는 걸로 보입니다 또한 2018년 그라니트 자카는 경기 약 19분 만에 축구화가 터지기도 했습니다 언더하머에서 제작한 축구화인 마그네틱으로 신고 있었는데요 이 축구화는 저도 신어봤지만 진짜 어퍼가 얇습니다 심지어 야들야들하기까지 한데요 신으면 편하긴 한데 내구성 측면에서는 위태위태했습니다 당시 자카의 축구화 상태를 보면 이 문제 역시 SG스터드에 밟히면서 어퍼가 터진 것으로 보이네요 이런 문제들은 주로 SG스터드에 밟혔을 경우 그리고 축구화가 얇을 경우에 발생하는데요 축구화가 가벼워지고 얇아질수록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일반인들은 SG스터드를 신을 상황이 거의 없다고 봐도 되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런 상황을 보니 어퍼가 얇은 축구화들의 어퍼 내구성이 걱정되는 건 어쩔 수 없네요 프로 선수들이 신은 축구화들의 어퍼 찢어짐 현상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소개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올댓부츠는 또 다른 흥미로운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